6.13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덜하긴 하지만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도내 정당들도 이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도 깜깜히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가 지방의원 정원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안부가 국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조정안을 올리면 국회가 이걸 검토해서 획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시도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관련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시도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와 기초광역의원 총원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법정 시한을 넘긴 지도 오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백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 그 선거구가 속한 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비교해서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됩니다. 광역의원 정수는 관할 구역 내 시군수의 2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수 기준 없이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다시 획정을 하다 보니 매번 속을 썩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예비의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나서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 때도 법정 시한을 3개월씩 넘기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구 획정이 개헌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정수만 인정할지 현 정수를 인정할지에 따라 도내 의원 수가 달라집니다. 기본 정수대로 조정하게 되면 원주시 5선거구만 분구되고 영월과 평창, 정선선거구는 인구 하안에 미달돼 도의원이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출마자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광역기초위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획정이 이뤄져야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G1 뉴스 백행원입니다.